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규모의 나의 게임은 오늘 어떻게 기억해주세요? 정말. 제가 이렇게 입고 이런 걸 받는 날이었다는 기분이 하나 너무 감겼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대본이? 제가 말을 잘 못해서. 저분을 꼭 봐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세미스트를 정하면서 앵콜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되게 불안했어요. 사실 앵콜곡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신 그리고 제 첫 정말 소중한 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일단 뒤에서 너무 멋지게 연주를 해 주고 있는 우리 밴드.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리 베이스의 이롱드. 그리고 기타의 민성민 오빠. 그리고 전반의 김대님. 그리고 전반의 이동훈. 그리고 열심히 불러줘요. 이 코러스. 박주영. 그리고 저의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저를 빛내준 우리 아이돌 전문 양성소 애기들 안녕하세요 김희왕 상하 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앵콜로 할 곡은요 최근에 저한테 첫 우승 트로피라는 곡을 이 곡 앵콜로 들려드리고 저는 정말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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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fare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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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